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. 오늘 회합했던 영자훈련 15번째 강의 들어오셨고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표현은 Are you saying that? 그리고 주어동산 문장 들어가는 패턴이에요. 미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문장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대방의 말을 확인할 때 너는 네 말인 즉슨 뭐뭐라는 거네? 라고 확인할 때도 쓰고 상대방의 말이나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는데 약간 따져무를 때 그러니까 네 말은 뭐뭐라는 거잖아? 이렇게 따져묻는 뉘앙스로도 쓰일 수 있는 게 Are you saying that? 패턴이에요.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5개의 예문으로 이 표현을 제대로 한번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너는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? 이게 실제로 미드 영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계 주부들 있죠? 거기에 이리브레이트라는 여자 주인공이 했던 문장이에요. 자 네가 이 모든 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? Are you saying that? 자 너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You knew all about this You knew all about this Are you saying that?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자 Are you saying that you knew all about this? 같이 Are you saying that you knew all about this? 한 번만 더 Are you saying that you knew all about this?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네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말이지? 자 그럼 뭔가를 도전하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동사 뭐 있으세요? Try Try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실제로 회화지에서요 또 되게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봐 아니요 많은 거지 뭐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이런 표현 하나 꼭 알아두세요 상대방이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냥 한번 해봐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응원할 때는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So give it a shot 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Are you saying that 너는 그러고 싶다? You wanna give it a shot? 같이 시작 Are you saying that you wanna give it a shot? 한번 더 Are you saying that you wanna give it a shot? 한 번만 더 Are you saying that you wanna give it a shot? 네 So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이 표현도 단독적으로도 연습해보시고 전체 패턴에 넣어서도 해보시고 정말 유용한 문장, 표현, 단어 제가 한 문장, 한 문장 만들 때요 이게 파워포인트로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 만들 때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일단 1번은 미드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제 기억을 다 소환해서 미드에서 아 Are you saying 할 때 이거 나왔었지? 워낙 강의를 제가 미드 강의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문장들 기억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집어넣고 실제로 정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로만 제가 하나하나 연구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한 문장, 한 문장 믿고 여러 문걸로 완전히 다 흡수시켜시면 정말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자 나랑 데이트하기 싫다는 말이지 데이트 신청했는데 no라고는 말을 못하고 어물쩍 어물쩍 핑계를 대요 자 그럴 때 확인해 주세요 Are you saying that? 자 미드 영어에서 데이트하다는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? Date someone, go out with someone 자 go out with 집어넣을게요 Are you saying that you don't want to go out with me? 가제샷? Are you saying that you don't want to go out with me? 한 번 더 Are you saying that you don't want to go out with me? 자 그 다음 너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거네 자 나는 손해볼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이거죠 I have nothing to lose 자 너는 잃을 게 없잖아 손해볼 게 없어 You have nothing to lose 자 are you saying that 연결해 볼게요 Are you saying that you have nothing to lose? 한 번 더 Are you saying that you have nothing to lose? 자 마지막 한 번 더 Are you saying that you have nothing to lose? 네 마지막 문장 내가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라 이 말이지 네 정말 또 슬픈 문장이 하나 또 등장을 했는데 자 뭔가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돌려 돌려 얘기하지만 어쨌든 너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Are you saying that? 그 다음 여러분 그렇게까지 예쁜 게 아니다 I am not that pretty 그럼 that을요 형용사 앞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회화체에서만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특히 부정문이면서 어떤 형용사를 꾸며줄 때 그렇게까지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내가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라 이 소리지 진짜 Are you saying that I'm not that pretty? 한 번 더 Are you saying that I'm not that pretty? 마지막 Are you saying that I'm not that pretty?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회화체에서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다섯 개 문장 Are you saying that 패턴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 영어 공부를 힘차게 시작하셨고요 물론 하루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오셔서 다섯 개 문장 잘 챙겨가셨고요 제 강의 듣고 계시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자가 되주시면 정말 알찬 수업을 매일매일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강의 정성껏 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Bye bye